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상지, 캠퍼스에 특별한 학생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24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입학식 현장에 함께 가볼까요? 지난 9월 4일, 학술정보원 6층에서 진행된 이번 24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입학식 현장입니다. 저는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약 70년의 대교 역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입학생들의 멋진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지대학교에서 한국교육 교육학과 1학년 베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사람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고 한국사람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버지는 한국인 관광 가이트이니까 저도 한국 관광 가이트도 되고 싶어요. 안 되면 베트남에 돌아갈 때 한국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상지대학교에 입학한 후 모든 시험에서 높은 점수만 받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도를 노력했으면 합니다. 머나먼 타구까지 와서 학업의 꿈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열정이 참 대단한데요. 상지대학교에서 펼칠 여러분의 상상을 응원합니다.